자 첫 번째 놀이기구는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우와! 돌아다녀요! 오케이! 저희가 회전목마에서는 사진찍기 미션을 할 텐데요 한 다만 나와도 안 돼요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횟수마다 5,000원입니다 오! 여러분들! 저희 팀 이번 목표 50만원인데 오케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500만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500만원이에요 너가 이렇게 팔이 기니까 자, 해봐! 야 연습하지 마라! 야 연습하지 마라! 오! 근데 다 셀카 못 찍는 사람들만 남았네? 아니야 자, 그냥 끝났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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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요. 방해해야죠. 저 방해 안 할 거예요. 쭈이야 보여? 우리 둘이? 보여? 보여. 둘 다 보인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우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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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와! 나와 나와! 자리 잘 잡았다. 하트 하트! 다현아 다현이 안 맞은다! 찍어 찍어! 많이 눌러야 돼! 많이 눌러야 돼! 안 돼! 일로 일로 가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방해 안 할 거예요. 너무... 조연아! 조연아! 간다 간다! 조연아! 조연아 여기 있어 우리! 아아 guidelines on the street 사이킹! 아니 누군... 누굴 피어낸 거야 저희 언니? 아니... 오아! 아아! 으아! 으아! 야야! 야아... 야아... 소중하게 소중하게 우읍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